그렇게 5년간의 훈련 끝에 최종 1인으로 선발된 마타만바 발착륙에 성공할 것을 확신한 은콜로서는 야심차게 화성까지 갈 계획을 세운다 그에 따르면 화성에는 원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최종 우주인으로 선발된 만바를 비롯해 선교사 1명과 고양이 2마리가 화성에 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은콜로서는 미국과 소련이 잠비아의 우주 탐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해 화성 탐사 계획을 극비에 붙였는데 그물이 로켓의 외형이 완성된다 새로 3m, 가로 2m 드럼통 모양으로 알루미늄과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잠비아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 디칼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은콜로서는 1969년 10월 24일 잠비아의 독립기념일을 대망의 DDA로 삼는다 그렇다 내부 시설은 물론 엔진조차 없는 껍데기뿐인 로켓을 본 잠비아 정부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완성할 수 있다는 은콜로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발사를 불허한다 정부의 지원이 중단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은콜로서 그는 자금 마련을 위해 이스라엘, 인도,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경쟁곡이라 여겼던 미국과 소련에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원받은 자금은 인도의 소년이 보낸 10높이 하나로 150원뿐이었다 누군가가 자랑이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에 종료 trigger 할 필요가 내일은 심지어 훈련에서 최후의 성적을 받은 맘바가 훈련생 동기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운컬러스의 탈탐사 프로젝트는 막을 내린다. 냉전시대 우주 경쟁 당시 미국과 소련 보다 앞서 탈탐사에 도전했던 장기야.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비록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빛나는 도전으로 남아있다.